현대오피스 강력전동 청공기 FP300BS 빠르고 순쉬운 파이프식 청공으로 1회 최대 천맥까지 청공이 가능합니다. 원터치 페이퍼 홀더를 장착하여 문서를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주어 깔끔한 청공을 할 수 있습니다. 청공 깊이 조절이 가능하고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페이퍼 가이드가 있어 편리합니다. 이동식 테이블이 있어 연속 청공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 소재의 청공날 장착으로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종이 누름쇠 높낮이 조절과 청공날 높낮이 조절 기능으로 보다 정확하고 깔끔한 청공을 할 수 있습니다. realizes 더ietet 넷ー prairie ärke 소세 monasteries 소세 천장 옅 sued 무수 천장 복 입 청공할 용지를 페이퍼 홀더에 넣어줍니다. 페이퍼 가이드를 이용해 규격을 맞춘 후 청공 마진 조절 레버로 청공 깊이 조절을 합니다. 종이 누름새로 청공할 용지를 고정시켜줍니다. 청공 간격 조정을 하고 청공 핸들을 내려 청공합니다. 청공 날을 감싸고 있는 몸통의 고무를 빼냅니다. 육각 스패너의 뾰족한 부분을 몸통 구멍에 넣어줍니다. 모터 축 홈 부분에 잘 맞춘 후 아래쪽으로 힘있게 내리면 청공 날이 빠집니다. 새로운 날을 몸통 구멍에 넣어준 후 위쪽으로 회전시키며 끝까지 밀어올려줍니다.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안에 있는 나사를 절반만 풀어줍니다. 구멍에 손잡이를 넣고 육각 렌치로 나사를 다시 조여줍니다. 현대 오피스는 본사 자체 철저한 AS 센터를 구입합니다.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 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